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 베일리 어게인의 후속작이자 스티븐 스필버블 감독의 제작사가 만든 영화 안녕 베일리 극 중 여주인공을 지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환생하는 프로 환생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필리씨는 캐서린 프레스코씨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 남다른 절친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아무래도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헨리씨가 이토록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혹시 캐서린씨와의 키스신도 있는 건가요? 키스신은 영화로 확인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틀 전 두 사람이 서울의 한 거리에서 목격됐습니다 함께 버스킹 공연도 보고 즉석에서 캐서린씨에게 노래도 불러준 헨리씨 여러분도 잠시 감상해보시죠 남사팀을 갔어요 오자마자 홍내를 갔어요 놀러? 네 둘이요? 아니요 우리 다 친구들이랑 자꾸 그런 식으로 한국의 음식을 좋아해요? 한국 국물은 방방 gras에 해본 chunk Bi- German 반찬? 반찬? 반찬 뉴스 도토리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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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 loves side dishes. And 떡볶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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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then what was the red sauce? 고추장. 고추장. 더 빠져도 될 것 같은데. 그런데. 도토리묵. 도토리묵. Yes. Yes. 도토리묵. Yes. 도토리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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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did you see Henry's face when you said you had a boyfriend? Yeah, I did. It was so funny. I just prepared a little picture. When you guys met, he seemed really, he seemed really, really happy. When you said he had a boyfriend, he just turned out like that. Um, 설명해 드릴게요, 여러분. Wow. Wow. 였는데, 딱 그 Wow에서 캡쳐된 거죠. 네. 아주 많은 생각들 하게 된 그런 표정인데. 현실에 없는 두 사람의 로맨스는 영화 속에서 펼쳐집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아무것도 없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